민성영어 복합 몇번이죠? 10번입니까? 네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애완동물은 소리 팩 팩 쓰기는 티 티 티 티 그래서 이는 이에어 이에어 중에서 에 에가 됐죠 그래서 소리 팩 팩 팩 팩 오케이 왜 소리가 안나죠? 팩 팩 팩 그래서 침대는 팩 쓰기 P E T 소리 팩 팩 팩 팩 팩 팩 뭐라고요? 팩 팩 팩 뭐라고? 팩 팩 어떤 소리가 팩 팩 팩 팩 팩 팩 왜 팩 팩 팩 솔레이드 슬레드야 슬레드야? 슬레드 슬레드 우리 설명은 뭐다? 슬레드 슬레드 오케이 계속해서 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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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쟈트 쟈트 넷 넷 넷 넷 넷 텐 텐 소리 텐 텐 텐 텐 소리 텐 텐 텐 텐 텐 텐 텐 텐 텐 텐 텐 소리 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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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수기 시험도 잘 쳐주십시오